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검색엔진 최적화 를 하는 좀 기본을 좀 배우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텐데요 기본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가 뭐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구글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서 뭐 내가 원하는 키월드를 쳤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 을 쳤었을 때 뭐 이렇게 광고가 나와서 위에 온 올라오는 뭐 이런 그 검색 결과 나 뭐 이런 식 스팩에 있는 결과 말고 이렇게 올게 니카 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지 않아도 이 웹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 내가 구글에다가 돈을 줘서 아니면 구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 페이지에 이렇게 올라 갔냐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검색엔진 최적화 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 기술을 좀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어 오늘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엔진 최적화 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게 뭐 돈만 쓰면 없고 뭐 누구를 뭐 알면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어 구글 어 설치 알고리즘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요 사실은 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아 왜 설명을 이걸 드리려고 하야 일단 뭐 구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 구글 seo 검색엔진 최적화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뭐 나도 다른 방법으로 좀 이 모집 광고를 좀 해야겠다 마케팅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텐데요 뭐 구글 사용량이 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일 거에요 그죠 뭐 다 아실 겁니다 구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어 뭐 그냥 데이터 같은 거 많이 나와있습니다 구글 전세계에서 뭐 2019년도 기준으로 식스티 투비 엔 그러니까 어 62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걸 뭐 사용을 하고 어 뭐 썰시 뭐 많습니다 전세계에서 1층 이에요 그죠 뭐 대한민국은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거 많이 쓰지만 전세계적으로 로 거의 90% 80 몇 퍼센트 거의 90% 가깝게 그 그 어 검색엔진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좀 대단한 웹사이트 다라고 보실 수도 있구요 여러분께서도 뭐 그 스포크 뭐 그 앤드로이드 폰 같은거 사용을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이런 유튜브에 막 깔았겠지만 그 유튜브의 자회사 그가 뭐 회사 라고 볼 수 있죠 그 구글이 그 자회사 고 어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seo 같은 이런 기술력으로 좀 뭐 이것만 가지고 하는건 아니지만 반복 바빠 먹고 살고 있는 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내가서 보시면은 자 토로 us 스펜딩 원에 쓰여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당시가 2021년도 인데 어 그 세븐이 그 거의 한 80 빌리언 으로 있을 것인데 빌리언 80 빌리언 정도 되는 돈이 seo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광고 시 엄청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seo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불안케 그 이렇게 생각하시기로 앞으로 c 뭐 어 대한민국에는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가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께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시면은 구글의 점유율이 점점점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 판단을 좀 하시면 은 아 이 검색엔진 최적화가 얼마나 좀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께서도 뭐 아시고 여기 자리에 들어왔을 거다 이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무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냥 어 네이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보는데 왜 구글을 사용하냐 라고 생각을 무료 광고를 하기 위해 원을 원해 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구글을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1차 적으론 뭐 당연히 뭐 저는 뭐 미국에서 미국 그 그 회사들을 아니면 국내에서 그 해외로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좀 기본으로 어 제가 뭐 영어권 국가를 상대로 이제 영어로 이제 그 구글을 통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글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고 아마 네이버나 뭐 다음도 뭐 있긴 하겠지만 저는 구글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상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언설튼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없잖아요 근데 구글은 뭐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본을 알고 나면요 사실은 그 확실성이 정말 높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심포메스 라고 써놨죠 그냥 단순히 그냥 뒤에서 가서 보면요 수학이에요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구글에 가셔서요 이제 뭐 제가 뭐 말하는게 그냥 구글 셀치 알고 있는 패튼 패튼 특허 라고 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와요 그 us 해가지고 어쩔 쭉 나오는데 이 제목을 뭐 클릭해서 보면은 뭐 나오기도 하는데 어 참고 페이지를 열어 왔죠 여러분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옵스 가서 보시면 오늘 이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뭐 영어로 돼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과 좀 나눠서 뭐 영상이 끝나면은 이거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대충 뭔지 볼게요 미국 미국에서 한 특허 에요 누가 냈냐 이것을 보시면 은 로렌 스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내리 페이지 라고 하는 이 그 구글 창업 그 하신 사람 중에 하나죠 그저 스탠폴드 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에서 그 내리 페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로렌 스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이제 특허를 낸 거에요 특허를 냈는데 뭘 했냐 특허 이제 낸 거 제목 자체가 이제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특허 제목이 저희가 보면요 메스 어른 너드 랭킹 인 링 베이스 아드 데이라베이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까 이 구글을 만든 구글 을 만든 이제 그 기본 개념이다 라고 해서 몇 개 이제 그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에요 이렇게 abc 에서 여기 뭐 3개 돌아가는 거 나오죠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영어인데 뭐 암지 요 그림 나오죠 요거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은 0.4 0.2 그래서 막 막 왔다갔다 뭐 숙제 걸려 있죠 그리고 좀 가서 보면은 우리가 뭐 컴퓨터 랭교지 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us 패턴트 돼 가지고 요 시작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뭐 단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한 흔히 아는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 가서 보면은 좀 뭐 깊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밑에 가서 보면은 뭐 왜 했는지 써머리 도 나와있고 밑에 가서 보면은 어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 페게 원트 주위에서 아까 얘기해 봤었던 게 뭔지 그리고 봄이지 조금씩 수왕 관련된 게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abc 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 또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 분도 나오고 뭐 간단한 뭐 기회도 나오고 로그 나와요 우리가 수학 어느정도 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끝에 가 가지고 이거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얘가 뭐에 대해서 패턴트를 냈는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뭐 영어 단어 있지만 읽어보시면 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알릴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그냥 안 본다 하더라도 이 그 다큐멘트 에서 아 이거는 요것만 제 생각에는 알아두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구글에서 검색엔진 에서 뭔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뭐 특별하게 누구를 알아 가지고 뭐가 어 나는 이걸 올렸는데 구글에서 뭐 얘기를 해서 올라가고 구글한테 많은 사람이 뭐 샤바샤바 해서 올라가고 뭐 이게 아닙니다 그냥 구글에서 구글이 비즈니스를 물론 여기서 좀 변화가 많이 됐죠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가서 보시면은 어 자 페이지를 봐서 보시면은 이게 어 가서 보시면은 몇 년 되요 이거 2척이 거의 2000년도 전 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훈이 나왔었는데 잘 보세요 1998년도 1월 9일날 만들었었던 그 패턴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 물론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어서도 멋있는 20년쯤 지나서도 여전히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 뭐 특허니까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걸 읽어 보셔도 되고 안 읽어 보시면은 이 몇 가지의 키월드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고 링크 여기 단어가 나온다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트 에서 특허 에서 얘기한 키월드를 몇 개를 가서 보면 되요 여기 가서 여러분께서 이 페이지를 피신 다음에 컨트롤 f 누르면은 이거 뭐 위에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링크 써보세요 링크 그러면은 몇 번 뭐 어디에 단어 228번 링크라고 하는 이 맨 이 전체 다큐멘트 에서 위에서 보면 228번 이라고 하는 단어가 링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구요 랭크 라고 하는 단어도 있구요 이거 왜 만들었냐 코어 에디어를 비져 어떤가 얘네가 그 그 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박사 하나 섞어 할 때 이거를 맘트 설치 엔진을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무슨 정보를 쳤어 키월드를 쳤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스터디 카페 라고 쳤었을 때 관련되어 있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첫번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페이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다큐멘트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퀄리티 있게 보여주는 것을 원한다 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마다 보니까 랭크가 있어야 된다 뭐 이게 킵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무튼 그 패턴트를 했고 뭐 뭐 뭐 2001년도에 뭐 패턴트를 해서 뭐 암튼 이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키월드가 링크가 있는데 그걸로 랭크를 걸어야 겠다 키월드가 있어야 된다 뭐 이 있어요 키월드 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보면 아마 쓰지 않았을 거에요 키월드 키월드 라고 하는 단어를 어 역 써 있네 이래서 가서 멜 레드 된 키월드 인덱 서브 페이지 컨텐트 뭐 해서 키월드 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이미 다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었던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백링크 라고 하는 단어가 납니다 이것을 보면은 백링크 백링크 다큐멘트 해서 뭐 한 36번 정도 백링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구요 그죠 이거 무슨 백링크 거면 안됩니까 니 다큐멘트 그러니까 특허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에요 그리고 하이펄 링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구요 뒤에 가서 보면요 하이펄 텍 스트럭쳐 라고 하는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펄 링크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링크가 걸려 있는지 스토처가 만들어졌는 지가 이 랭크에 좀 이게 된다 라고 하는게 나오고 뒤에 가서 보면은 뭐 북말 아니면 로케이션 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것도 나오구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헤이비어 하는지가 이건 뭐 한두 번 나오는데 그리고 끝에 가서 진짜 중요한게 뒤에 가서 앵컬 텍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뒤에 가서 보시면요 이게 이가 우리가 그냥 페이퍼를 쓴다고 하면 은 의미에서 참 말고 우리가 페이퍼 라고 하는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특허를 다큐멘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일 거의 뒷목 뒤쪽에서 결말 할 때 여기 뭐 처음에도 나오게 했지만 9번 쓰였지만 뒤에 가서 이 앵컬 텍스트라고 하는 써머리 써몰에서 앵컬 텍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잔뜩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있어요 여기서 아마 8페이지에서 앵컬 텍스트 해 가지고 내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Search Engine is used locating documents that are specified like a search criteria Either searching full text or by searching titles only 해서 쭉 얘기를 해가지고 This approach to several advances of this context first 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여기가 4개 나와요 그러면서 Anchor Text를 왜 이걸 하는 걸 중요했는지를 쓰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키워드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자 영어로 읽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제가 이게 뭔지 우리가 흔히 검색엔진 최적화를 할 때 뭘 이해를 하면 되는지를 좀 되는 걸 설명을 할게요 자 링크주스라고 하는 게 처음이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SEO를 할 때 링크주스라고 하는 컨셉이 나와요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요 다른 거는 없고 보통 글씨 많으면 읽기 싫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잖아요 자 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 A라고 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다큐멘트인가 웹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라고 있다고 칠게요 뭐 한 페이지당 만약에 이렇게 뭐 지금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이 유튜브 영상에 URL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밑에 뭐 글도 있고 제가 쓰는 이제는 뭐 말로써 뭐 트랜스 크라이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있다고 칠게요 세 개가 있는데 B라고 하는 다큐멘트와 C라고 하는 다큐멘트에서 A를 언급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 생각에는 제 얘기로는 내가 나를 설명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면서 브런시 뭐하는 사람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저는 SEO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께서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그냥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속으로는 일단은 내가 SEO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듣기 계시기에는 아 SEO 전문, SEO에 뭔가는 잘한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SEO 관련돼서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내 스스로 형용할 수 있겠죠 맞죠 처음 제가 얘기했는데 뭐하는 사람이세요 아 저는 어 그 뭐 뭐 소방관입니다 뭐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 소방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처음 제가 보자마자 얘기를 하면은 그죠? 내가 나를 형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해요 여러분께서도 비즈니스 하고 그러면 다 그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여기서 웹사이트 상에서도 내가 나를 뭐라고 형용을 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 이 컨셉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 뭐 얘기를 해놨고요 자 두번째 figure2에서 보면요 자 이 사람이 근데 얘기를 한 게 여기서 그냥 숫자로만 얘기를 할게요 잘 보세요 근데 ABC라고 있는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링크를 매겨서 뭔가를 키월드를 찾거나 누가 정보를 찾았을 때 위에 찾아지려고 하면은 순위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뭐 전세계적으로 열심히 중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교 가려고 아니면 대학교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면 뭐 회사에서 직원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지원한 사람이 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이 일에 합당한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좋던 많던 어떻게 사람을 수치화해서 평가하냐 근데 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링크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뽑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그죠? 뭐 계속 순위별까 순위를 매기는 거죠 다 보여주긴 한데 순위가 뭐 높냐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를 수치화 시켜야겠죠 그죠? 수치화 시키는 건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여기는 처음 수확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스파이럴로 바스를 딱 찍어가지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순위가 돌아가냐 이걸 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걸 잘 봐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스스로 뭐 잘났다 이거를 해서 A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포인트가 0.4였다고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언급을 0.2 두 개가 링크가 누구를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나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잘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넌 SEO 전문가야 라고 언급을 한번 해줬어요 이 사람은 0.4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0.2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0.2 정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이 다큐멘트에서만 이 사람이 뭐 이거 이 다큐멘트를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 다큐멘트의 점수는 0.2가 되는 거고 이 다큐멘트가 또 하나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C는 0.2 정도 되는 이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A라고 하는 다큐멘트에서 또 여기도 연결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0.4 되는 여기서는 또 0.4 되는 이쪽에도 또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만약에 있다고 쳐 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큐멘트였다 근데 뭐 포인트는 똑같죠? 웹사이트에서 누구로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건 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뭐 글로 쓸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하이퍼링크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을 해서 하이퍼링크가 뭐냐 참고로 클릭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아니라 이게 구글 닷컴 셀치해서 나온 결과 뭐 이게 있다고 쳐봐요 이걸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뭐 얘기를 하면 페이지랭크 나중에 나오겠지만 클릭을 하면 위키피디아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링크로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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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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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abc 중에서 누가 제일 점수가 높겠느냐 그죠? 그래서 얘는 0.4, 0.4니까 그러면 여기가 1등으로 1등에 두 개를 보내냐? 뭐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 전제는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했었던 그 수치 방법을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뭐 조금만 수학 아시면은 그냥 수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그 커먼 센스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한 얘기는 RA,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랭크를 매기는 것을 RA라고 얘기를 하고 N은 총 있었던, N이 어디갔어? N is a total number of a page on the web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총 돌아가는 게 몇 개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였죠 그죠? 그리고 그 알파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변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학으로 따지면은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점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앞을 두고 그 다음에는 R의 랭크와 변수가 몇 개인지 이거 두 개를 나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R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A랑 C랑 아까 보면 같았었죠 A랑 C랑 그래서 근데 숫자가 여기가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게, 가서 봐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링크를 몇 개를 받았어요? 하나를 받았어요 B라고 하는 데는 몇 개를 받았어요?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C라고 하는 데는 링크를 두 개를 받았어요, 그죠? 그냥 수치적으로, 숫자만 본 거예요 N이라고 숫자로 본 거예요 총 세 개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거는 링크를 한번 나간 거 말고 받은 게 하나예요 B도 받은 게 하나고 C는 받은 게 두 개예요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얘기가 A같은 경우는 0.4, B는 0.2, 뭐 0.1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0.1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알파 값이 0.5라고 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수치를 가서 보면요 여기서 N에서 N이 총 세 개가 있었는데 0.5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수치가 어떻게 됐냐 앞에 점수를 붙여가지고 6분의 1 해가지고 C를 점수를 낸 거죠 그래서 A같은 경우는 뭐 0, 자기네들이 이미 로 정한 뭐 알파가 0.5고 총 세 개였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6분의 1이 돼가지고 반씩 나누고 하나는 C는 그 점수가 2분의 1이었고 얘는 4분의 1이어서 점수를 다 냈더니 A같은 경우는 뭐 14분의 4, 39분의 14, 15, 그리고 10, 15 그래서 C가 점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랭크를 매겼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봤었던 요소가 뭐가 있었죠? 요소가 여기서 총 링크가 몇 개가 걸었었는지 총 돌아다니는 페이지가 몇 개가 있었었는지 링크가 어디서 몇 개가 왔었는지 이게 이제 이 사람 그 레일 페이지 구글이 처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었던 무슨 미적분이랑 로그 나온 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 구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에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크롤링을 했었을 때 뭐한 대로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링을 했었을 때 뭐 나오는 것을 이제 그거를 돌렸을 때 뭐 순위를 이렇게 매겼다 이 얘기가 나오고 뭐 중간에 또 가서 보면은 뭐 어떤 웹사이트는 링크가 전혀 없는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떼고 더 했다가 뭐 암튼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 웹사이트의 숫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숫자 그리고 뭐 어떻게 그 링크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있다, 수치화된 거로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뒤에 가서 보면요 여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퀄리티랑 요거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무슨 단어를 사용했었죠 앵컬텍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쭉 해서 뭐 뭐 컴퓨팅을 해가지고 뭐 어쩌저쩌고 한다 뭐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가서는 어디갔어 앵컬텍스트 해가지고 아 다시 앵컬텍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뒤에 가서는 이제 여기 설치 엔진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만든 거잖아요 자기 내름도 특허 낸 거 아니에요 나 설치 엔진 이거 잘해서 하겠다 지금 전체 시장에 지금 90% 를 가지고 먹고 있는 이 구글이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앵컬텍스트로 뒤에 가서는 좀 퀄리티 있게끔 뭘 한다고 하고 인벤 이거 이거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제가 생각하게 레이먼스톰을 얘기를 하면은 구글은 이 설치 엔진을 하려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누가 나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잘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필요해요 그죠 이제 뭘 뭘 통해서 가냐 링크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링크 주스 요거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아까 0.4 0.2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있었죠 그거를 구글 이 패턴트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 seo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링크 주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 퀀티 숫자와 퀄리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러면 어 불안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니크만 막 걸면 되겠네요 이제 뭐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너 이거 2000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 놓고 구글이 그 다음으로 계속 뭔가 변화를 했죠 그래서 퀄리티와 퀀티티 그리고 여러가지 뭐 다른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페이지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것과 남이 나를 설명하는 거 이 두 개를 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seo 기술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자 알고 있고 어디 가서 뭐 구글한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구글한테 샤바샤바 얘기했더니 순위 올려주고 뭐 내가 싫은 거 있으면 내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그냥 딱 컴퓨터 하나 딱 스카이넷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 딱 합당하는 걸 올려주고 아닌 거는 내려놓고 이거예요 그죠? 요걸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 퀄리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봐보세요 사람은 이게 누구한테 이 사람 잘났다 못났다 얘기를 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웹사이트에서는 서치 엔진에서 요걸 잘 보이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일단 내가 언급을 해서 요걸 언급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갖고 있고 언급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무슨 뭐 PBN 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SEO 관련된 백링크를 걸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블랙 캐시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링크를 전택 만들어 가지고 한번에 뭐 링크를 쏠 수 있는 뭐 이런 툴을 만들었는데 뭐 그건 구글 다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자 근데 이 컨셉이 이 있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원하는 이 조건을 맞춰주고 퀄리티 있고 퀀티티 있는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입니다 요기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웹사이트 하나하나에 퀄리티를 어떻게 그러면 규정을 하느냐 구글이 좋아하는 걸 규정을 하고 거기서 링크를 거느냐 요걸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동포대학에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dmcl 도메인이라 아니면 메타 디스크립션 타이틀 아니면 컨텐츠 아니면 링크에다가 이 컨텐츠 키워드를 넣으면 어 순위가 올라가는데 뭐 좀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구글 seo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무료로 어 트래픽을 웹사이트로 끌어서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뭐 미국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셔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던지 아니면은 외국을 해외로 좀 작업을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뭐 제가 사실은 뭐 그냥 내가 구글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만 알려줘서 얘기했다 뭐 그래도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퍼블릭하게 이 패턴스로 다 나와있는 얘기에요 여러분께서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가능하면 뭐 링크도 걸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까 제가 했었던 것처럼 구글에 가셔가지고 쳐보세요 구글에 가셔서 그냥 뭐 뭐 뭐 쳐보세요 구글 설치인지 그래서 이 번호로 가서 보시면 되고 아 참고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숫자 이름을 밑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그 페이지랭크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페이지에 있는 그 웹페이지에 있는 랭크를 뭐 준다기 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든 사람이 그 웹페이지에요 그래서 뭐 페이지랭크 라고 하는데 뭐 잘 우리 그 에서 하는 데서는 사용을 하진 않지만 여기도 그림에 나와 있죠 대충 가서 보시면은 그냥 뭐 영화 안 읽어봐도 그림만 대충 보고서 아 abc 라고 하는게 있는데 여기서 몇개 웹사이트가 언급을 했다 뭐 대충 그림만 봐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게 뭔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자 뭐 암튼 제가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이게 퍼피컵에서 나와 있는거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를 안하는 걸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좀 좀 좀 커질 것 같고 어 이제 좀 뭐 발전하고 있는 이 툴 여기서 이제 조금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어 알아야겠다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뭐 좀 그런 영상이 됐기를 바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 인데 2000년도 초반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싸이월드 뭐 이런거 뭐 전세계를 뭐 대민국에서 한참 주름잡던 거였는데 뭐 이제 뭐 없어졌죠 그죠 페이스북 이제 뭐 이런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어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나 다음 한국 정서에 맞고 뭐 좋은 서치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뭐 거기도 뭐 패턴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니까 구글에서 해놓고 해서 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패턴트에서 나오는데 그대로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들을 맞춰서 해주면은 당연히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커지고 있는 마켓이고 여러분께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광고나 아니면은 웹사이트로 좀 유명하게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짜는데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검색엔진 최적화,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라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구글이 어떤 식으로 순위로 올려주는지를 좀 알고 가는 뭐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또 이게 구글에서 나온 이 특허가요 구글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Search Engine 우리가 흔히 검색창, 온라인 시장에서 있는 검색창이 있는 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있긴 하겠지만 뭐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을 좀 알고 있으면은 뭐 다른 걸 이해하는 데도 좀 편리가 하고 생각해보면은 기능만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의 자산 그러니까 PBN이라든지 이렇게 자산 몇 가지가 링크만 걸 수 있으면 사실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그래도 처음 SEO를 좀 접하고 뭐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이 알고리즘이 좀 기본으로 이해가 돼서 좀 쉽게 여러분께서도 좀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좀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